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내년 세금보고까지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보고가 진행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감세법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개정된 기업 법인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형태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회사 형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S코퍼레이션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C코퍼레이션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세를 위해서 S코퍼레이션을 많이 사용했지만 금년부터는 C코퍼레이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스레이시 개인 택스레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을 그때그때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가 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C코퍼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에는 대단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등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만 달라진 세법이 적용되는 올해 소득에 대한 내년 세금보고에는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상향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부모나 형제 부양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4월 15일이 마감되던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요일과 겹치고 다음 날인 월요일이 연방공연일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7일입니다. 세금보고 누락과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